자, 우리 진짜 왼편에 있는 150km에서부터 제동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좀 이십입니다. 3번째 코너에서는 우리 코너들 구정시간, 공인의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3차장의 주행공선 무색 나눠주시고,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유지해주시면 돼요. 네, X님, 더 놓쳐주세요. 아, 좋아요. 잠을 너무 잘 따라주시겠습니다. 자, 저는 둘이 센터가 그냥 진짜 터진 게 아니고, 손 바라봐주시고. 그냥 살짝 돌려오도록 한 번 해보세요. 자, 주행공선 무색 잘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짧게 다니는 건 운전대 조금 깎아도 되게 좀 운전대 조금 깎으면은, 차량의 좌우 설름도 덜 설릴 거고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3,2,3,1,1. 4,4,1,2,1,2,1,2,3. 앞에부터 자, 한 번만 더 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조작 코너 안쪽으로 주위선까지, 최소한 시위선까지 계속 올라타주시면 더 좋고요. 이제 준비, 가속, 가속, 바로 가속해내. 이제 FD200에서 진행합니다. 아, 세상이 너무 좀 줘야죠? 네, 속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손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손톱도 리버거리고, 그룹이 시작합니다. 후너링은 제동하고 제동을 끝내고 후너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너링을 열고 누르시고 후너링이 가장 좋은 뒤튜예요. 후너링이 가장 좋은 뒤튜예요. 자리 교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방향 지속 펴주시고 나머지 교재 쭉 당겨주세요 다소폐사 1점 밟아주시고 병원 지속 펴주시고 G1이 2.6km G1이 2.6km G1이 2.6km G1이 2.6km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상관하지 않으니 안심해주시고 준비 풀 단속. 특별히 왼편에 2개에서 태도 오 굿 좋아요 터널링 오른쪽 도둔 줄여주시면서 제 차량 바로 뒤에서 주행하실 겁니다. 주행 동선 봐주시고 콩 말아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앞차량과 좌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뛰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쪽 정리 좌쪽 좌쪽 한번 더 올려줍니다. 지금 해도 너무 멀어지지 않게. 여기서부터 이제 안전해서 조금 인정 싸움을게요. 지금 너무 많이 더하시겠어요. 왼쪽에 하나 찍어주시고 오른쪽 가면과 원필 방향비를 써주실게요. 손님 앞뒤로 또 와주세요. 오케이. 바로 바라붙여주세요. 함부가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속도 좀 빌려주시고 속도 빌려주시고 합류하면서 속도 낼거에요 합류하면서 속도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입증하시는데 집중 대응이 틀어지지 않고 너무 멀어지지 않게 마지막 코너 천장 안쪽으로 이제 바로 풀렸습니다 손님 풀렸어 랩기는 200cm 어우 너무 좋아 좋습니다 자 좀만 더 라인인데 너무 잘 타고 계세요 근데 앞장안에 간경 주시면 조금도 해보시면 진짜 멋지게 주행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일등 맞추부터 오스턴 오스턴 이제 이렇게 언덕즈가 나지 않고 충분히 감속 상당 들어갈겁니다 오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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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어우, 저 영상 봐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좋았어요. 우주, 타이언지 좀 켜주시고요. 먼저 찍을게요. 빨리 붙어주세요. 손톱 좀 빗어주시면서 위주로 꾸기 함께 해주실게요. 손톱 좀 빗어주세요. 너무 멀리 있으시기도 배열이 너무 늦어집니다. 자리지 않게 함께 잘해주셨고 다시 찍어주세요. 영상, 운전 때 부드럽지 않아서 어떤 차량을 좀 부드럽게 한다는 속도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수원해 드릴 거예요. 속도는 빠르지만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자, 최대한 코너 안쪽으로 다BGBG 그럼 언제 속도를 해야지, 속도를 해야지 가동판에 쭉, 이 정도, 쭉, 쭉이라도 그냥, 쭉, 쭉 이제 대거, 가면서 오른쪽 바라보니 탁, 오른쪽, 탁 집중, 집중, 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자세히 인턴소 드리니까 잘 따라주신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집중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가동판 쭉, 쭉 자세히 하얀색 실선까지 계속 들어왔다, 들어왔다, 실선까지는 계속 도로의 폰을 사용할 거예요 앞에는 젤 잡고 그렇게 가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자리 교재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님 댁 위에 계세요 그리고, X님 뒤에 계신 분이 X님, 오른쪽으로 빠져주시고요 X님, 앞으로 와주세요, 속도를 시작하세요 그럼, 뒤로 X님, 맨 뒤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인업 됐고요 X님, X님은 앞차랑과의 거리를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할 거고요 X님하고, X님, 그리고 X님 그리고 X님, 라인 너무 잘 타주셨으니까 라인 신경 쓰면서 타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여러분들 다 나와주셨죠? 풀나서, 택해야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오른쪽 타원 속도 유지, 속도 유지 살짝 예정 바라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이시부터 안 미끄러져요. 속도 다 안 줄셔도 됩니다. 60주로부터까지 줄여서 갈게요. 여러분 이거 여기 줄여서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죄송하면서 50까지만 50까지. 먼저 그냥 오른쪽으로 돌려주셔도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리 뒤로 유지하면서 오케이 끝잖아요. 조아주세요. 여기 뒤로는 아주 미차예요. 진짜. 먼저 전해주세요. 우리 퀴가서 쭉 퀴가서 그래도 부드럽게 자 이X님은 제동 좀만 부드럽게 할게요. 좀만 부드럽게 찾아볼게요. 흔들리지 않게. 아주. 좋습니다. 자. 다소. 탈출하실때. 최대한 왼쪽으로 무뎌아갈게요. 또 미들 말고. 왼쪽으로 무뎌아가주실게요. 이벤트도. 이X님은 잘해주셨네요. 탈출이 바로 잘해주셨습니다. 또 유지. 유지. 살짝 제동. 살짝. 오른쪽 보고. 오른쪽 턴. 브레이크 빼고. 가속되다. 속도 유지. 속도 유지해 봐.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속도. 오른쪽 턴 하면서. 제동 좀 강하게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빼고. 오른쪽 턴. 오케이. 아우. 너무 좋아요. 자. 이X님.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선 바라볼까요? 이거 시선 바라봐주시고. 어. 주. 어. 시선 좋았어요. 이X님. 시선 좋았습니다. 시작. 딱. 좋아요. 자. 좋아요. 라인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인을 조금 쉽게 쳐다보니까 앞에 거리를 조금 멀어지신 것 같아요 라인이 잘하시니까 저 거리를 탄 것만 더 신경 써볼게요 프리가속 최대한 왼쪽으로 타십시오 아우 좋아요 이X이 오늘 여행도도 사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벤태도 드래기 떼고 속도 유지하면서 좋아요 어! 조금만 감소 살짝 오케이 오른쪽 타워 아우 좋아요 아우 이X이 아주 연속 밟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우 아주 좋아요 이X이 여기서 잘 밟아주셨습니다 브릭세부터 이X이 차차 봐주시고 주행 라인 그대로 나눠주실게요 아우 자 잠깐 릴렉스 다시 가속 쭉쭉 와주시면 돼요 손은 끊기지 않게 오케이 아우 visibility 아우 자 왼쪽에 할 때 실손말받으시고 여러분들 할 때 실손말받으시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뒤에 세 분 진짜 너무 잘해주세요. 진짜. 자, 소리가 좋습니다. 자, 지금 많이 상탈기율 너무 많아는데 하면 될 수 있겠다. 자, 여기 200에서 세 번. 일로 오세요. 아 진짜 X님 많이 발전하셨어요 정말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발전하셨어요 진짜 자 우리 주중에는 여기까지 시작할게요 좀 아쉽지만 주중에는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손도 돌아볼게요 우리 마지막 바퀴 여러분 마지막 바퀴 정말 힘내서 돌아볼게요 마지막까지 진중 마지막 바퀴 해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해주셔서 손을 주셔서 진중에서 딱 진중 두번째 진중으로 다시 왔어요 자 뒷중중요 한 바퀴 해요 후에 가고 어 저도 고도가 뒤쪽 이렇게 우측 펌 오른쪽 파란색 볼일 수 있네요 여러분들 간격 유지해주시고 왼쪽은 실선 아 그럼 출발하고 갈게요 먼저 이제 차량 뒤로 브레이크 들고 들어오십니다 오케이 좋아요 출발하고 턴 자신감있게 끝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X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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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밟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잘해주셨습니다 자 너무 멀어지지 않게 오케이 아 너무 잘 붙여주셨어요 다들 제가 따로 마이크도 안 빌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레인 주행 여기까지 자 우리 자기 자리 교재 해볼게요 자 우리 자기 자리 교재 해볼게요 왜냐하면 X님 오른쪽 꺼져주시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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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오른쪽으로 빠질게 모두 오른쪽으로 X님 와주세요 X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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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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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 가운데로 가고 싶죠? 한 번은 도로 사이즈에서 가고 있는 경험이 없으셨을 거에요. 이번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이 가운데로 가시는 거 나무도 없고 도로 양뜻, 도로폭 다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잘 찾으셨어요. 깨끗하게 우리 이 분이면 잠도만 밟아주시고. 이 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일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